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 방문해서 심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요한 전략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. 장안 후이 주로 중국 대사는 타스통신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국제적 영역에서 양국 간 전략적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의 모든 현안과 핵심 이슈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외교적 고립 심화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은 북중러 3국 연대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.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성사된 건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.